안녕하세요. 이 앞전 방송에 이어서 2부에는 소고기, 한우, 전골이 어떻게 잘 익었는지 직접 시식을 해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골 냄비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냄비 뚜껑을 열자마자 여기에서 조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. 전골이 아주 잘 익어서 국물이 그렇게 많이는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약간 짜박짜박하게 이런 형태로 건더기가 많고 국물이 좀 작은 그런 컨셉으로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물을 조금 더 많이 넣으면 국물도 드시고 소고기, 전골, 야채도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맛있게 전골이 잘 만들어져서 제가 직접 얼마나 맛이 있는지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이 저희 매장이기 때문에 수시로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 치여서 이렇게 주문소리가 들려서 약간 저 자신도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제 유튜브 방송 컨셉이 식당이고 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분위기 속에서 먹방 방송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새송이버섯인데요. 아주 맛이 좋습니다. 이 당근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일반 생당근보다는 훨씬 맛이 있지 않을까 당근 나면 물컹물컹 잘 익어서 맛이 좋고요. 팽이버섯입니다. 팽이버섯입니다. 팽이버섯. 팽이버섯도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. 이제 며칠 기다리면 우리 민족의 최대 고유 명절인 중추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명절때도 이런 음식을 준비하셔서 가족들끼리 담소도 남으시고 약주도 한 잔 곁들이면서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. 소고기도 아주 소고기도 아주 잘 익어서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. 파프리카 아주 맑게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. 이 파프리카가 생것으로 먹어도 아주 달짝지근하게 맛있는데 이렇게 전골하고 같이 삶으니까 당도가 더 높아져서 아주 설탕물처럼 아주 달짝지근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매장에 아주 다양하고 아주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. 그러나 하루에 식사는 약 두 끼 정도만 먹고 있고 소식을 하는 편입니다. 빨리 먹고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지 않고 또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식을 그런 먹방을 앞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가능한 메뉴 또 레시피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많이 자주 대면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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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